너무너무 잘 되고 크게 하다가 가장 믿었던 지인한테 사기를 당해서 가졌던 모든 게 심규루처럼 한 번에 나 때문에 잘 살다가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들었다는 게 양화대교 어디 대교를 양화대교 갔다 왔고요 거기면 생명의 소리 있고 딱 몇 초예요 몇 초면 마음 편안해지고 되는데 아이들이나 가족들한테 그걸 물려주고 고통을 안겨주고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오지 언니 오늘 여기 왔습니다 여기 뭘까요 여기 이 야밤에 무슨 차를 하러 온 거예요 뭐예요 아 예 오늘 캠핑카 지프? 지프 차 아 한대 사볼까 하고 왔는데 또 사요? 네 차는 필요하니까요 전 한국에 차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유명한 팀장님이 계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프 차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별로 뭐 생각해본 마음에 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유명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한번 저를 설득할 수 있는지 정말 유명한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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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등 전국 1등이래요 전국 1등이래요 아니 근데 아무리 전국 1등이라고 해도 차도 많은데 뭐 갑자기 아 제가 사실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그 시아버님이 대우자동차 공장장님이셨잖아요 부평에 그래서 대우자동차를 탔었어요 대우자동차만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찌푸나 뭐 이런 차는 타본 적이 없거든요 아예 관심도 안 줬어요 근데 보니까 이쁘고 또 전국 1위하는 팀장님이 계신다고 해가지고 와봤는데 오늘 저를 설득할 수 있을지 근데 딱 고객님한테는 이 빨간색 네네게드가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제가 빨간색 좋아하는 거는 아셨어요 예 진짜 요즘 빨간색 좋아해요 왜냐하면 열정이 느껴집니다 이러면 또 네 이러면 또 네네게드가 하면 내 입을 좋아하는 거 같아요 아예 상관치가 없고 방지 타본을 입고 아아 내 입은 거 아니야? 만일에 여러분이 탄다 그러면 네 큰 차 그런 설탕에도 있어요 와우 이차은 또 이차에 비해서 엄청 크네요 네 맞아요 이차은 지금 카니발보다 더 큽니다 제가 사실 이런 차를 좋아해요 큰 차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큰 차를 좋아해요 그리고 오프로드를 달리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실제 다녀본 데가 있으세요? 저는 프레저 아일랜드 호주에서 세계에서 제일 긴 아일랜드 있잖아요. 프레저 아일랜드에 운전하러 갔는데 오프로드를 신랑이 운전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고. 난 너무 익사이팅한데. 그래가지고 바꿨죠. 그래가지고 예아 하고 달렸죠. 깜짝 놀랐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난 시골길을 막 달린 줄 알았는데 호주에서 달렸다고 그래가지고 호주에 그 바다 있잖아요. 달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때 너무 신났어요. 왜냐면 일부러 해변을 달렸거든요. 파도를 팍에 바닷물을 치면서 근데 왔는데 차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몇 달 후에 몰랐어요. 그 밑에 소금물, 짠물, 모래가 있었잖아요. 그 염분이 해가지고 차가 부식됐을 거예요. 그걸 씻어내야 되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차를 바꿨잖아요. 한 번 이아아 신나게 달리고 너무나 비싼 수업료 내셨네요. 수업료 됐어요. 남편분은 오프로드 이런 거 안 떼세요? 안 떼요. 무섭다고. 그래서 제가 오프로드 불국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내려요. 내려가지고 저 군을 가서 서 있어요. 그리고 당신 저기 빠져나가 이래요. 그럼 제가 이아아 하고 빠져나가요. 시골에서 막 모실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해외에서 막 본 데서 아 그래요? 부자신가요? 아하 부자는 아니고요. 저 아버지잖아요. 부자의 느낌이 나으신가요? 아 부자는 아니고요. 그냥 그 정도로는 밥은 먹고 살 수 있다. 뭐 북한에 비하면 제가 북한에서는 부자죠. 중앙당 간부보다 엄청난 부자죠. 근데 아직 북한이란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 네. 뭔가 말투가 네.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완전 새로운 말투예요. 고저 저희는 이런 말투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투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영어는 영어도 약간 사투리 같은 게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되세요? 그냥 영어는 그냥 생활영어? 알아. 알아듣는 것도 기막히게 알아서 잘 들어요. 그게 바디랭귀지인가요? 아니면 그냥 센스가 빠른 건가요? 아 그럼 센스가 빠르다고 해야죠. 중국어는 모국어처럼 해요. 아아.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중국어 동시통역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데 만약 제가 일자리가 없으면 뭐 혹시 중국 사람들이 온다면 동시통역은 가능합니다. 그럼 예전 같으면 영둥이나 이태원에서 또 맞아요. 맞아요. 가이드하고 제 아는 분들이 또 아 그래요? 많이 오셨거든요. 거기에 또 포함되는 게 이제 스타렉스나 카니바리 또 태우고 같이 있는 스크라스 아이파에서 아 그랬구나. 저희가 잘 얘기하다가 어디로 갔네요. 빠졌습니다. 빠졌어. 빠졌어. 우리 지금 상점으로 빠졌어요. 아니 근데 에너지가 저보다 더 많으시니까 팀장님이. 저는 사실 아오지언니TV 보고 이거는 살면서 네. 그러니까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북한에서 오신 분을 직접 눈앞에서 만난 게 아 진짜요? 진짜예요. 저 북한 여자예요. 저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되게 사실은 신기하다는 마음도 있어요. 아 진짜요? 아니 북한분한테 차 팔면 그것도 처음이겠는데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저 이란 사람한테도 팔았고요. 랭글러를요. 네. 뭐 외국분은 뭐 다 팔아봤는데 아 북한분한테는 아직 못 팔아봤어요. 못 팔아봤다고요? 도저히. 그럼 제가 1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민망 방송이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제가 사실은 요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사진이 있어요. 벤츠 보러 갔었어요. 그래서 1억 7천짜리 꽂혀서 사겠다고 다 받아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호주 왔다갔다 해야 산다 와서 산다고 했는데 너무 비싼 차를 사시면 네. 구독자가 떨어져 나요. 아 진짜요? 맞아요. 너무 성공해가지고 고전 너무 성공해가지고 더 이상 이거 구독하면 안 되겠다고 떠나간다. 저희 레니게이드나 이런 차는 사서 하셔도 네. 아 역시 역시 아 그럼 요거 사야겠네.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아까 같이 2억 대에 가까운 차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휙 돌려요. 아 진짜요? 너무 성공했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아 나 마음 바꿨어. 잠시만요. 저 넘어간 거 같아 지금. 넘어갔어. 넘어갔어. 저 넘어갔어요 지금. 진짜예요. 근데 유튜버 분들이 저희 랭글러를 엄청 많이 보고 있어요. 랭글러를요? 이거예요? 아니요 랭글러는 아 그저 2층에서 봤대요. 아 보러 갑시다 그래. 아 지금 빠졌어 빠졌어. 이야 나 이런 거 좋아해. 이거 이거 좋아. 이거 내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안에서 보니까 커 모이잖아요. 네. 앞 전장이 소라탄보다 짧아요. 이거 타봐도 돼요? 안 잡아도 돼요. 이게 로세의 운동선수나 유튜버 분들이 있는데 연예인분들 되게 많이 타세요. 이거 보여요? 이거? 이거 보여요 이거? 우와 여기는 서장훈 씨가 앉아도 됩니다. 이게 높이가 높아서요. 이거 좋다. 그리고 감성적인 면이랑 사이드 브레이크도 손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드 브레이크 이거 보고. 여기다 시가잭도 있어요. 요새 보기 힘든 시가잭. 이쪽에 시가잭도 있고. 저 안테나도 가짜예요. 가짜예요. 유리에 글라스 안테나가 있는데. 그래서 시트도 문장도 떼었다 붙였다 하고. 유리창도 제껴지고. 천장도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게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일부러 시트도. 아 그래요? 아날로그적인 걸 합쳐놨어요. 그래서 이 사이드 당기시면 손맛이 느껴질 겁니다. 요거 당기시고. 다시 누르고 당기고. 이거 봐. 소리 들리죠 이거? 이게 예전 차. 저희 부모님 세대 차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소리 들리죠 이거? 세게 당기셔도 돼요. 고장 났고 봐. 한 번 더 달려. 사시면 됩니다. 사시면 됩니다. 아 좋다. 랭글러 빨간색이면 딱 좋겠네요. 빨간색이요? 빨간색이면 안 돼요. 이 색이 난 좋을 것 같아요. 흰색이. 흰색하고 빨간색을 여성분들이 많이 타세요. 빨간색은 나중에 차가 또 식상하다 팔자고 할 때 중고차를 잘 안 팔리더라고요. 저희는 감가 되는 게 없어요. 없어요? 승용차는 검정 아니면 흰색이거든요. 안 그러면 감가가 많이 되는데 이런 SUV들은 색상에 따라서 감가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럼 다고 싶은 색깔 다 해야죠. 랭글러는 빨간색, 파란색, 예를 들어서 흰색, 검은색 다 인기가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또 흰색도 지금 봐서 그런지 예뻐요. 빨간색이 옆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색도 진짜 예뻐요. 어디든지 전국 방광국국 촬영하러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못 가는 길이 없어가지고. 저 사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전국 방광국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능력이 안 돼. 나부터 타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왠지 친하게 지내고 뭔가 제가 친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뭔가 떨어질 것 같으니 감사합니다. 저의 예상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벌써 보셨어요. 난 넘어갔어. 나 이 차 타기로 했어요. 나 벤츠 안 사. 나 이거 살 거야. 진짜예요. 감사합니다. 방송이라 말한 게 나 이거 살 거예요. 또 이게 아우디니가 의리가 있잖아요. 여기 기록되는데 괜찮겠어요? 아니 기록 녹화되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나 이거 살 거예요. 이래 고객님. 네. 네. 여러분